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언제나 가슴 졸이며 연락을 기다리곤 했었죠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요 집착하는 남자 매력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그녀의 유일한 남자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그녀가 먼저 저를 찾고 내요 오늘도 그녀가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나만의 자신감 서포터 붐스타일